ㄹㄹ ㄹㄹ 와 이거 너무나 진짜 박차가 있는 것 같아 미쳤나 이거 근데 나도가 최근에 하마ってる ㄹㄹ 와 진짜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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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ㄹ ㄹㄹ ㄹ ㄹ ㄹ ㄹ ㄹ 여기 있어요 입엔 좋아요 길 가다가 조금 쉬어 보려고 카페로 갔습니다 외도339 맛있겠다 와 이거 너무나 대박적인 것 미쳤네 맛있겠다 야 우리 쑥은 다 있네 고민된데 어떡하지 깨끗하게 만들고 많이 넣었네요 그리고 계란을 담아둘 계란을 만들고 계란을 만들고 계란을 만들고 계란을 만들고 계란을 만들고 아 건강 체크하면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다고 괜찮네 앱을 다운받으며 360앱이라고 다운을 받으시면요 아메리카노를 공짜로 드리는 행세를 하고 있고요 2층에서는 카페테스트라고 제주 전지역 150군데에서 제휴카페에서 24시간 동안 3시간씩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정정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여 동호하거든요 좌석이 많네 뷰가 많네 뷰가 많네 맛있겠다 탈라피뇨 들어가서 좀 맵적하긴 한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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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헷갈리네 incredible 엽 아...뭐야? 뭐지? 뭔데 이거? 헝 머쓱 아무튼 안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황스럽네 진짜 와 얘는 셀프 체크인 이거 셀프 체크인이고 얘야 어허 오케이 나의 저기 볼 숙소 뱅 이 객씨 뭔데? 내가 이거를 했다고? 아우 나 뭔가 좀 이상한데 방금 프론트에 물어봤는데 내가 연박을 해서 그런가 룸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묵는데 지금 이 베드가 두 개씩이 남아 아 어떡하지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아니 뭐 감사히 쓰겠습니다 하루는 여기 쓰고 하루는 저기 쓰고 흐흐 아무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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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햄버거 맛있겠다. 햄버거 맛있겠다. 이거 저는 햄버거 포장해서 숙소에서 먹으려고요. 브리또? 브리또 시킬까? 갑자기 브리또 땡기네. 이거 음료수 물도 괜찮을까요? 이거 음료수 3개 있는데 물도 있으실까요? 물이 되게 공수기물이라서 아 그렇구나. 물 한잔 드릴까요? 네. 브리또 시켜서 숙소 갈거지롱. 헤헤.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 근데 이 길이 많나? 앗. 콜라 안 먹는데 괜히 받아왔나? 암튼 맛있겠다. 우리 또. 오오오. 나 이렇게 나온다고. 좋았어 좋았어. 호호. 이렇게 해서 먹을거지롱. 아 미치겠네. 나 이거 갈라서 먹으라고 한거 같은데 뭔가 실패한거 같다. 젠장. 이거 잊어? 이거 잊어? 이거 제가 최근에 함무하는 크레이크인데 한국의 회사처럼 바나나 크레이크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롱.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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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산책룩 뒤에 좀 어지럽긴 하지만 아무튼 근처에 천지연 폭포인가? 그거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걸어서 한 30분 컷인가? 아마 그럴걸 그래서 갑니다 갔다올라고 왕복 1시간 지금은 이렇게 또 평범해 보이지만 또 가면 또 달라지겠지 서귀포에 오면 놀라운 점 신호등이 없다 알아서 눈치껏 건너야돼 진짜로 아니 왜 신호등이 없는거야? 어디로 가야되지 눈치퍼를 마시는 데 너무 잘 못해 당황은 너무 좋은 아니 음흠 음흠 맛있겠다 그동안 많이 처먹었으니까 이런 식단도 해줘야지 아 밥먹으면서 작업을 하는 나의 모습 넘나 빡센 것 흥 일단은 좀 쉬자 아 하나 아 여기서 작업해도 괜찮겠네 그래 내가 여기를 고른 이유가 셀프바 있고 공용 주방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골랐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해 먹으려고 오 오 오 괜찮은데 퀄리티 오호 아 이런식이구나 오늘의 아침 어제 남은 찜탕이랑 식단 드십시다 오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분이랑 스쿠퍼 다이빙 그런거 갈 것 같아요 지금 예약해가지고 갔거든요 물질하는거 오랜만인데 아 오셨어요? 아 그래? 저기서 오셔가지고 아 저분인가? 계속 그러고 계셨는데 네 맞아요 그 초기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뭐 다이빙하는데 이러이러 이런거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거에요 이거 북을 써주시고 성명 아 저 해도 돼요? 아 그냥 뭐 물놀이하는거 뭐 네 네네 하세요 아 예 내용이 별거 없애요 한번 빵나면은 연락도 안되고 기다리고 막 이것 때문에 그런거 있어요 근데 접히네 그런거에 그런거에 아 정말 다 접히네 되게 분주하시네 와 이제 그럼 이거 메고 가는거네요 여기 메타고 나와서 오 지금 바로 가네? 깜짝 놀랐네 외국은 바닷가에서 바라뜨렸는데 아 진짜요? 아 여기에 좀 이동을 해야 되는가? 뭐? 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목초대에서 올라오죠. 우리의 미래. 저 가는 겸. 이곳은 커피 안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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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한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지 맛있겠다 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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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혼자 타다가? 아니 아니 친구 있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저는 뭐 괜찮은데 나중에 가방 까보니까 뜯어진 거예요 미러리스 이게 저 소닉스거든요 소닉스 비싸잖아 네 화면을 제낄 수가 있잖아요 자기 셀프 그거 할 때 그게 뜯어져 가지고 지금 고장 났어요 못 쓴다 이제 이건 뭐지? 불쏘라고 난 이거 쓰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 환경에서 지금 돌아가서 갔다 진짜 나온 줄 있잖아 밥 먹고나서 카페에 들렸는데 대박 완전 식물식물하네 완전 식물식물하네 맛있다 맛있다 이게 그 유명한 화분 티라미군요 그죠? 대박 맛있겠다 속상해 속상해 1년만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왜 한숨 씻을지 아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라서 응 하고 싶어요 꽃돌아 먹어보겠습니다 응 괜찮아? 네 괜찮아요 밥 피션보세요 맛있어 이때는 난 저 바깥에서 저기서 먹어볼게요 음 근데 지금 먹기에는 좀 춥잖아요 춥죠 고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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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따 봉체가 장난 아니네 봉체맞지 어 이 뒷모습이 햄스터 같지 않나요? 햄스터 같다 햄스터 아 진짜 웃길나 미안 더이상 안 건드릴게 아 진짜 웃긴다 웃긴다 야 이라는게 먹는거 아이디? 간 아 진짜 웃긴다 왜 웃긴다 웃긴다 또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그럼 안